어이구야 오케이 됐다 또 저... 지금 시간이 딱 이제 직장인분들하고 퇴근 시간인데 한번 딱 맞춰서 켜봤습니다 지옥의 대중교통이잖아요, 지금 딱 완전 막히고 차도 사람 너무 많고 오늘부터 엄청 춥다고 들었는데 많이 추워? 아니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난방도 틀어서 너무 좋습니다 확실히 나 오늘 고등학교 회전 받았어 16살, 17살, 그 정도 대박 대박 퇴근 아직 못했어, 그쵸, 야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얘기 끝나는 분도 계시고 피자 먹고 있는데 피자 포기하고 왔어요 뭐... 먹으면서 보면 되는데 저 요즘... 나 요즘 미래, 어제 진짜 새벽 2시? 3시? 그 2시쯤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하고 그 두 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진짜 먹을까 했는데 정말 참았죠 내일 먹자고 내일 먹자고 참았습니다 진짜 피자를 포기한다고? 대단한데? 어젠가 눈 온 거 봤어? 봤죠 버블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버블로 눈 왔다고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맞네 머리 색깔이 아주 좋아 탈색하고 염색한... 했는데 물이 빠진 색 좋아하시구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 되게 오랜만에 입죠 지금 마크 형이 준 팔찌는 아직 잘 차고 있습니다 회사인가 방인가? 회사인가? 회사인가? 이거 스포일... 스포일 할 게 없는데 산지 이것저것 찍었어요 이건 이제 그냥 스포가 아니죠 알 것 같죠 원래 오늘 천러랑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천러가 이제 저와 다르게 바빠가지고 누군가 스포를 한 건가? 뭐지? 천러가 좀 바빠서 뭐 하러 갔어요? 리얼리 캠... 아니 릴레이 캠 제가 릴레이 캠은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너무 막 노래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걱정 더러워해준 것 같아요 계속 너무 재밌다고 재미없어도 재밌다고 해주고 감사합니다 재밌었어 근데 저도 약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약간 내가 저렇게 찍은 게 이렇게 나가보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미션 있었어요 읽어보면 손들어 달려있는 거 같아 어? 지성아, 너 침대 옆에 동원참치킨 스피커요? 그런 모양의 스피커도 있구나 그거는 제가 먹으려고 사놨어요 그냥 그 안 매운 맛은 너무 기름져가지고 좀 매운 거를 그 뭐지? 매운 참치에서 크래커 놓고 하면 맛있더라고요 깜마우티상 보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깜마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마크 형 인스타그램 봤어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마크 형이 인스타그램 한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그럴 형이 아닌데 뭔가 저는 인스타는 뭐 나중에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약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케이스 이거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 지인분께 받았어요 계속 그 지인분께 막 케이스를 선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받을 때마다 바꾸고 바꾸고 좋은 형이어서 오빠 저 지금 학원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에 학원을 가다니 퇴근 시간에 학원을 가고 싶어요 진짜 막 케이스다 넌 날씬해 요즘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어제 먹무 그랬는데 60에서 61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내가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자 해가지고 먹었는데 살이 빠지고 있어요 쌍기 바랄게요 웅크 그렇죠? 여러분들은 네 살 10kg만 가져올까? 아유 사실인데 저는 딱 지금을 유지하고 싶어서 저녁맨에 추천해줘요 뭐 먹을까요? 저 오늘 치킨 먹을까요? 피자 치킨집에서 피자를 시킬지 피자집에서 치킨을 시킬지 아니,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막 피자 뭔 말이 피자집에는 막 파스타도 있고 치킨 뭐 핫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치킨집에도 뭐 약간 좀 미니 피자 이런 거 팔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게 했다, 죄송해요 이해를 못 하겠죠 치킨집에서 치킨과 미니 피자를 시킬까? 피자집에서 피자와 미니 약간 핫윙 이런 거를 시킬까? 이런 말이었대 말이 약간 혼났어요 이마크 지금 인스타 올렸다고요? 인스타를 안 하는데 깔아야겠네 웹툰 추천해주세요 요즘 저는 무한도전 많이 보고 있어요 무한도전, 짠 무한도전이 짱이지 진짜 뭐 먹을까? 갑자기 점심 얘기... 지금 막 다 먹는 거 얘기하셔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무한도전 무슨 편이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는 없는데 근데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물론 좀 약간 재미가 덜한 것도 당연히 있는데 근데 진짜 재밌는 편이 너무 많아서 한 개만 고를 수가 없어요 마라탄, 죄송합니다 마라탄 치킨 먹으려고 했었는데 마라탄, 미쳤다 이걸 보면 뺨을 잡아 잘 안 들려요? 내가 너무 조용히 말 안 하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게 시간 나면 나는 결혼해줘 요즘 좀 바빠서 시간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좀 하네 노래 추천은 딱 제가 요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 거의 다 하실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이건 너무 추천이 아닌가? 빌리진인데 빌리진 진짜 최근에 그 마이클 잭슨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한 번 막 빠지면 그것만 보니까 너무 빨리 막 바뀌긴 하는데 되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산 콘텐츠 우산 콘텐츠 할 때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편집 네, 재미 진짜 재밌어 되게 재밌게 편집을 잘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봤어요 혹시 지성이는 운동할 때 발라드만 듣니? 아니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듣는데 뭐 장르는 나도 신경 안 쓰는데 그때 제가 릴레이 캠에서 그 계속 엑소형 노래 노래만 틀었었는데 물론 당연히 엑소형 노래도 많이 듣고 왔는데 그 다른 막 외국 분들 노래를 틀면 혹시 자작권이 걸릴 수도 있을까? 불안해서 혹시나 해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정말 많이 길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네요 신기하게 나 오늘 좀 오랜만에 이렇게 준비해서 딱 이제 했는데 머리가 너무 긴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머리 많이 길다 오늘 뭐 V LIVE 하면 팬들이 많이 길겠다고 하겠네? 라고 했었는데 많이 없네요 신기한데 티가 안 편만이 안 되나? 지금은 재민... 최근에 재민이 형이 짜파게티 해줬는데 일상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말이 아니다 방이 시끄러워요 여기에 난방 끌게요 난방 때문에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아들아가 시끄러웠어 됐다 난방... 사실 여기 난방 안 틀어도 따뜻하답니다 SM이잖아요 네, 따뜻해요 되게 죄송합니다 지성아 반말해줘 근데 뭔가 저도 반말을 해주고 싶지만 반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싸움이 안 생기게 해 지금 키 몇 시야? 키 안 쟀다 맞아 재고 알려주려 했었는데 안 쟀다 까먹었어 너 하는 건 다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안경 모습 안경, 안경도 사야 되네 진짜 눈이 안 좋아서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아이템으로 패션 아이템으로 사고 싶은데 원래 사려고 했었는데 막딱이 막 좀... 이거다 하는 게 없어가지고 살 게 이렇게 많지 인시티 자콤 인시티 자콤 인시티 자콤 인시티 자콤 뭐 하는지 알 거고 공부한 거 있나요? 영화 추천? 촬영이 너무 안 보겠지 영화 좀 찾아볼게요 영화 추천 뭐가 있을까? 이건 좀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쇼싱크 탈출하고 영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아시겠죠? 하고 그 트루먼 쇼 너튜브로만 그냥 한 20분짜리로 그냥 영화 소개하는 걸로 봤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건 처음이어서 봐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엄청 옛날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아 어버워트 안 봤어? 그거 조금 보고 안 봤다 약간 근데 그것도 애매하게 봤어요 그 한 15분? 20분? 그 느낌 봐가지고 영화 소개해준 걸로만 봐가지고 네 에어팟 이름 지어줘 에어팟 이름은 콩나물? 숙주나물 뭐 네, 하겠습니다 숙주나물 안 된다면 봄나물 봄나물 초고추장에 닭해서 먹으면 진짜 기분 좋은데 나 이 허리를 입힌 이렇게 케이크 좋아해요? 날마다 달아요 그건 치즈 케이크는 너무 좋아하는데 모카 케이크는 싫어요 옛날에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그걸 정말 싫어해요 냄새와 맡은 막 올라오더라 사람들이 이 색깔이 이걸로 봐야겠다 옆에 누구 있어요? 아니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저희 이제 밖에 직원분들이 왔다 왔다 하시는 그런 소리 때문에 혹시라도 막 여기 들어오시면 좀 되게 약간 어색할 것 같은데 무서운 거 잘 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그냥 안 좋아해요 그냥 심장도 아프고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심장도 아프고 막 그런 걸 외부는 외부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너무 물렁한 복숭아, 떳떳한 복숭아 둘 다 진짜 사랑하는데 물렁한 복숭아를 좀 더 사랑해요 눈뜨 핑크머리 보고 싶다 핑크머리 뭐 앞으로 뭐 할 날이 많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도 하는 거고 핑크머리 핑크 그냥 좀 많은 걸 해보고 싶어 지성이 왜 회사에 있어? 그냥 촬영 끝나고 그냥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회사를 와서 켰어요 네 의심하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스포를 해드릴 게 없어요 초록색 머리? 근데 뭐 언젠간 하겠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밝지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멋지 것 찾건 천지 입고 찾아서 찾았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아까 말은 못 들었겠지만 물렁 복숭아 VS 시즈니 물렁 복숭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해볼까요? 뭐? 지성아 실망이야 아니 괜찮으라는 분 진짜 상처받은 것 같잖아요 장난인데 어떻게 먹을 거란 비결이 배고프네 먹을 걸 이해하니까 진짜 배고프네 혹시 여기서 딱복파가 있습니까?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는 시즈니가 있을까요? 궁금하네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물론 의견 차가 있지만 좀 물론 복숭아 그래도 좀 네 다 좋아하더라고요 딱딱한 복숭아 분이 좀 많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딱복이 최고 딱복 딱복 네 딱복 둘 다 좋아 맞아요 저도 둘 다 좋아해요 근데 고래라면 물고기지 저도 둘 다 좋아해요 딱복이 복숭아 알레르기 알레르기 진짜 저희 삼촌도 있었는데 지금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물, 그 복숭아를 너무 먹는다는 게 알레르기 알레르기 저는 만약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면 알레르기를 먹으면서까지 뭔가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과일을 좋아해요 여기서 하나 말해드릴 게 있지만 저 그 찍먹, 부먹이 있잖아요 정말 근데 원래는 저도 찍먹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먹입니다 저도 제가 부먹 보았을 줄 몰랐어요 컨디션 어때? 컨디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갱먹, 갱먹도 있구나 부먹 왔네요 이게 근데 진짜 각각 장점이 있어요 찍먹파를 배신 나는 민초파도 배신하고 찍먹파도 배신하고 이제는 물복철이다 조만간 딱복으로 갈아탑니다 너무 먹는 얘기 하니까 진짜 배고프네 아 막상 먹을 거 얘기가 제일 행복한데 어떡하지? 벌써 27분 됐네 아무튼 여러분 저한테도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게 없으면 저는 가려고요 가려고요 궁금한 거 없나요? 평소 궁금했던 거 생일 파티? 근데 생일 파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저는 뭔가 막 생일 때 거창하니 막 울고 이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있지만 여러분 네 뭐 있죠? 받고 싶은 게 있죠? 진짜 근데 굳이 뭐 약간 막 진짜 저건 너무 갖고 싶다 막 열정적으로 갖고 싶다 이런 건 없어가지고 영어할 줄 아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통화할 수 있을까요? 사우디카 통화할 수 있을까요? 통화할 수 있을까요? 천러 녹음했다는데 천러 언제 말했어요? 언제예요? 저 방금이요? 천러 진짜 안 되겠네 천러 또 걔는 어딜 가서 개조 스포를 하고 있는 거지? 라디오 때 그렇군 와인만 와인? 와인을 와인 옛날에 엄마가 한 번 먹어보라고 하는데 와인 와인을 마셔봤나? 최근에 기억이 안 나네 술 마시는 후기 진짜 맛없어요 그 저희 옥상 콘텐츠 촬영할 때 처음 그 음주 방송 아니 근데 진짜 조금 마셨는데 그거가 좀 확실히 저는 평생 술 마실 일 없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완전 울리수다 봐야죠 마셔야죠 맛없는 걸 네 돈 주고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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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불고기 재밌다 삼겹살이 이죠? 어렵다 오늘은 약간 불고기가 더 땡기네 근데 저 나중에 꿈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라기보다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삼겹살을 안 자르고 통으로 따라 한 다음에 이걸 굽고 그냥 뭐 비닐 좀 목장... 비닐... 네 목장갑? 비닐장갑 끼인 이 손으로 막 뜯고 이런 꿈이 있는데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휴 대갈 안나 안나 대갈 안나 대갈 하면 좀 이상하니까 대갈 안나라고 해야겠다 안나 VS 아니 대갈 VS 안나 아직은 안나인 것 같긴 한데 다음 달에 결혼해요 다음 달이면 추... 춥나? 이번 달 제 생일 날에 결혼하신 뭔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 뭔가 좋은 친구가 되는 느낌 아닌가요? 좋은... 서로를 위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질투나 그리 발자 안나 VS 시즈니는 시즈니인 거 아시잖아요 왜 질투나 하는 거지? 안나는 만날 수도 없고 직접 볼 수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래 어떤 캐릭터인데 복권 안 사봤는데 한번 재미로 사볼까요? 여러분이 사람 살게요 근데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분이 사람... 살려고 하면 살게요 사봐요 사봐요 오케이 진짜 웃긴다 할 걸 봤는데 당첨... 복권은 당첨된다는 생각으로 사지 않고 그냥 재미로 정말 그냥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가끔씩 팬사연이나 뭐 그런 거라면 팬 여러분이 저한테 뭐 6자리인가? 1부터 30까지 6자리 말해보래요 그게 복권에 쓰이려고 하는 말인데 저는 정확히 그걸 잘 몰라서 한번 궁금해서 사보려고요 네 선미는 소음하게 저 따라 한다고요? 어렵다 저의 마인드 그냥 저랑 같이 똑같은 생각하면서 그러면 뭔가 더 잘 맞잖아요 샅샅샅샅샅 샅샅샅샅 샅샅샅 운전면 딴다고 운전면 운전면 운전면은 너무 나중에 얘기 아닌가요? 모르면 특히 지금은 모르겠다 언젠간 따야 되는데 귀찮아 왜 이렇게 성인이면 할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왜 이렇게 귀찮았나요? 성인 성인 느끼지도 않는다 어떤 분이 카메라를 핸드폰만 너무 본다고 카메라를 돌아가셔서 나는 책을 읽고 싶지 않다 오 보조개요? 저 보조개 없는데 만들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안 예쁘네 원래 잘 만들었어 안 만들어진다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제가 다음에 날이일 때 켤게요 버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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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창원 때 노래 틀어 여기에 그냥 조금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저는 노래를 트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아무래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좀 샤워를 좀 새벽에 하는데 노래를 틀면 이게 어중간에 틀면 샤워 물소리랑 겹쳐서 조금 노래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크게 트는데 어느 날 현미 아저씨께서 찾아와서 윗집이었나? 윗집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약간 노래 소리가 조금 들린다고 조심해서 왔나고 해서 그 날 이후로 피해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노래를 못 틀고 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윗집분? 윗집인가? 죄송합니다 진짜 새벽에 노래 슬픔 때문에 깨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방음이 안 돼, 화상실이 방음이 안 돼 그 환풍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말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안녕하세요 말하는데 다... 안녕하세요 말하자는 안 돼 어쨌든 이 톤으로 말한데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화상실에 딱 있는데 갑자기 막 한복을 쪽에서 약간 그 말소리 같은 느낌이 들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화상실에서는 조용히 하기로 Cinema 충격적인 소식이 엄청 충격적인 소식이 방금 왔는데요 제가 버블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버블로 그 얼루 화보 때 먹은 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파는 게 아니래요 만드신 건가? 근데 말이 안 돼 대박이다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너무 아까운데 진짜 저는 먹을, 만약에 그게 파는 거 있으면 진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배고파, 또 먹을 거 얘기야 이게 파는 게 아니라고? 진짜 가깝다 아무튼 그렇군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끝나고 먹으러 가요? 지금 시킬까요? 뭐 시키지? 시즈니 vs 시드니 시즈니 vs 시드니 연어 상처받기 싫더라고 어떤 분이 시드니 vs 시즈니요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시즈니 vs 시드니 아무튼 먹방에서, 원래 이거 먹방 하려고, 아니 좀 먹방이 아니라 좀 거짓여서 원래 이거 과자 갖고 왔는데 이걸 존재를 까먹고 있었네 이번엔 여러분 다시 오늘 시간 가는 줄 몰랐어가지고 진짜 진짜네, 엄청 너무 배고팠어 무슨 과자예요? 포테이토칩이요? 외국 과자인 거 같아요 한국 과자가 아닌 거 같아요 다 영어예요 무서워요 여러분 슬슬 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 고맙습니다 안 돼, 가지마, 그쵸 바로 가고 싶지 않은데 대답, 대답 이거 댓글보다 좀 이제 배고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촬영을 한... 몇 시간이지? 3시간? 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됐는데 약간 피곤해요 약간 피곤해서 나중에 컨디션 최상일 때 또 올게요 그때 갈게요 네 나 밥 먹을 때까지는 해주면 안 될까? 얼른 가서 쉬어 그래도 제가 휴가니까 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나중에 진짜 더... 컨셉 자주 올 거니까 가겠습니다 오늘 색깔 찍었어요 오랜만에 안녕 지성빠이구나 어 정도가 안녕 오.... 어...